노래 제목이 이 나쁜 남자야. 남자인데 남자를 욕하고 있어요.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박력이 있습니다. 이 가수 문지훈 가수를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. 위보하세요. 참 넓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어떻게 살았니? 말도 못하지 찬밖만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세월이 할 거냐만 너를 편히 볼 수 있겠니 우리 두 사람 미련의 눈물이 아직도 고여있구나 미워하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고여있구나 고여있구나 미워하세요 잘 가라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서서 올 줄이야 이제는 갔겠지 뒤돌아본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 얼마나 새로운 하루야만 너를 편히 볼 수 있겠니 우리 두 사람 미련해도 우리 아직도 고여있고 인사도 못하고 우리 박성주시기 바랍니다.